오늘은 지난번에 제대로 알아본 with와 함께하는 그 중에서도 동사와 단독으로 함께하는 구동사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예문 직접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stick with 입니다. stick with는 something과 함께의 원래 방식, 계획 등을 계속하다, someone과 함께 누구의 곁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머물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stick의 동사의 여러 의미 중 붙이다, 달라붙다,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미 플랜 A를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 플랜 A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으로 stick, 계속 붙어서 with, 곁에서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플랜 A가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곁에서 계속 함께 붙어서 있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라는 의미까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도움이 되고 보호의 느낌으로 곁에 있을 때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예문 3개 직접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나의 원래 계획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ecided to stick with my original plan.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I decided to stick with my original plan. 그 전략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You don't need to stick with the strategy.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You don't need to stick with the strategy.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Just stick with me. Then you will improve your English a lot. 네, 계속 저와 함께 영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계속 저와 함께 영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Just stick with me. Then you will improve your English a lot. 네, 다음은 mess with입니다. mess with는 누군가를 방해하다, 해로울 수 있는 것에 얽혀들다, 어떤 물건을 막 다루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mess는 엉망으로 만들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상태나 상황, 또 하고 있는 일을 mess, 엉망으로 만들려고, with, 그 사람 곁에서 방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마약이나 해로운 것에 있으면서, mess, 스스로를 엉망으로 만드는 느낌으로, with, 주체가 곁에 있어서 얽히게 되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물론 사람에게 얽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만지고, 사용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mess, 거의 그 물건을 망가뜨리는 듯한 느낌으로, with, 손에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막 다루다 라는 의미까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의미에 대한 예문을 직접 연습해 보겠습니다. 왜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 거지?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o you keep messing with me? 상황에 따라 방해하다, 외에, 간섭하다, 심기를 건들다 등의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why do you keep messing with me? 절대 불법적인 일들에 얽혀서는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you should never mess with illegal things.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you should never mess with illegal things. 그 장치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냥 건들지를 마세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f you don't know how to use the device, just don't mess with it.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if you don't know how to use the device, just don't mess with it.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잘 알고 계시는 deal with입니다. deal with는 문제 등을 처리하다, 특정 주제를 다루다, 누구를 대하다, 상대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죠. deal은 처리하다, 대처하다, 다루다, 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with와 함께 사용하면서 그 의미의 구체성을 갖게 됩니다. deal 자체를 명사가 아닌 이상 동사로 사용할 때는 with가 거의 따라오게 되어 있어서 완전한 한상처럼 구동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deal with는 추가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 고충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we have to deal with several complaints today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we have to deal with several complaints today 그의 연설은 세계 경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is speech is going to deal with the world economy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his speech is going to deal with the world economy 전 주로 전화로 고객들을 상대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usually deal with customers on the phone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I usually deal with customers on the phone 네, 오늘은 with와 함께하는 구동사 세 개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with를 포함하여 세 단어로 구동사를 이루는 세 개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